응 우리가 아까 그랬다고 셀 것 같아 셀 것 같아 셀 것 같아 화면이 나온다고? 들어가요 거리만 맞아도 돼 거리만 맞아도 돼 언니 정말 대단합니다 스탯 너무 강한데? 스탯 오비다 드로그 안 났어 오비야 오비다 이거까지는 크지가 없네 아이안 쳐도 되겠어? 아이안 7-6이 나왔네 이렇게 뚫리네 이렇게 쳤어야 됐네 우와 나이스 덩커 오케이 오 오오 오 오 오 파잖아 그 Tact Walter 누면 파야 누면 파 体ína 부모가 아우 스쳐도 안내 나이스 벙커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 아니 아니야 잘했어 죽을 수가 없어 어 진짜 좋아 야박하신though 아 너무 세 괜찮아 괜찮아 아 약하다 약하다 좀 더 주세요 조금 야 구독자잖아 나 구독 잘하고 있었는데 댓글 올려야겠다 채민우 프로님의 실체 건들 나이스 나이스 여기 무조건 보기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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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야? 어우 내 음악이 살벌해요 괜찮아 형 이거 어떻게 해 나 원래 땡겨서 3미터 45 7.3미터 응 우리가 아까 그랬다고 셀 것 같아 화면에 나온다고? 잘 찍어 거리만 맞아도 돼 거리만 맞아도 돼 언니 정말 잘한다 아 진짜 이거 무섭게 뭐가 있나요 언니 소름 끼쳐요 아 아 어 어 언니 선한 유인추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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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내가 올리는데? 나야? 언니 굿샷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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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잘 쳤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안전빵으로 치면 돼 멋있다 저걸 올려? 굿샷이다 이거 진짜로? 스톱 할 수 있어요 진짜야? 스톱 이거 그럼 무슨 퍼시에요? 72.7 이거 무슨 퍼시야? 이그리지 무슨 퍼시니까 가능하다 맞아 민수 형이 가능했다 그럼 우리 버디 괜찮다 했네 안 편하게 해도 된다 뭐야 뒷땅인데 갈아? 갈아 갈아 마 안해도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60 넘기려고 됐거든요 좀 당긴 것 같아 앉아 앉아 오케이 좋아 나야? 짧으면 좋은데 그냥 라이브 하세요 그냥 옆으로 괜찮다 괜찮아요? 똑같아요? 아 왜 저렇게 됐어 다행히 줄매치로 많이 갔어야 되나 봐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너 내려간구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진짜 좋은 거 아니야 끝난다 안 내려가면 도전해야지 도전해야지 오오오오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가면 그럼 인정 쎘다 아 좀 쎘다 야 뭐야? 아 이거 나 안 되는데 아 다행이다 이건 인정한다 파 인정 파 인정하고 쳐야 되겠네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안 좋을 거 같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넣어야 돼 왜 근데 쉽지 않다 왜 떨어봤지 아 아까 같은 라인만 됐어도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벌려갔다 안 돼요 와 이거 많이 갔다 아깝게 맞았어 방금보다 좀 짧게 쎘어 와 이거 그냥 서로 오케이 할까? 이 콘씨도 줘요? 서로 오케이 할까요? 서로 오케이 해요 어? 몰라요 형 넌 세워내야 진짜 웃기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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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아 콘씨도 줄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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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? 오케이 오케이 누르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아우 7초 다행이다 어 윤현야 니가 다행이다 내가 잘했어? 어 진짜 잘했어 내가 완전 내가 전반 마지막 코에 나갈이 된 분위기를 니가 딱 바뀌었어 어 퍼츠 디박스 바뀌면서 우리는 디박스 바뀌면서 디박스 바뀌면서 완전히 이 이야기가 어려워졌어 엄청 어렵지 않아 전반에 우리가 이긴 것보다 후반에 젖었잖아 빨리 갔어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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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어요